반갑습니다. 한글 책임교육, 자음지도 실제 편입니다. 연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음은 어떻게 소리 날까요? 자음은 입안이나 입술, 혀, 이, 목구멍 등 발음기관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자음의 기본자는 기역, 미은, 미음, 시옷, 이응 다섯자입니다. 기본자의 핵을 추가하여 바람세기를 더하는 가획자와 자음을 겹쳐서 두 배로 강하게 소리내는 쌍자음이 있습니다. 자음은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음을 소리낼 때는 주로, 으, 모음을 넣어서 지도합니다. 기역은 어금니 쪽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며 소리는 그으가 됩니다. 기역에 한 핵을 추가하여, 킥, 소리는 그으가 됩니다. 손바닥에 바람이 세게 나오는지 느껴봅니다. 기역자를 두 번 써서 두 배로 강하게 힘주어 말하면 쌍기역, 소리는 그으입니다. 미은은 혀가 위에 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소리내는 혀의 모양이 미은자로 되었다가 떨어지면서 소리납니다. 기본자, 가획자, 쌍자음 순으로 소리내어 봅시다. 넷, 바람 세기를 강하게 드, 드에서 바람이 더 강하게 나오면 드, 드 보다 두 배 힘주어 강하게 드, 미은은 미은과 달리 반설음으로 혀를 올렸다가 내리면서 르로 소리납니다. 입술이 모아졌다가 퍼지는 모양은 미음입니다. 입술을 모았다가 퍼지는 모양 기본자, 가획자, 쌍자음 순으로 소리내어 봅시다. 으, 바람이 조금 세게 뻗어나가는, 그, 바람이 더 세게 퍼져나가는, 그, 그보다 두 배 힘을 주어 강하게, 드, 시옷은 이빨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이를 스치면서 나는 소리, 기본자, 가획자, 쌍자음 순으로 소리내어 봅시다. 스, 바람 세기를 강하게, 지, 바람 세기를 더 강하게, 치, 스보다 두 배 힘주어 강하게, 스, 지보다 두 배 힘주어 강하게, 지. 이은은 목구멍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 이은이 첫소리 조성으로 올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은이 끝소리 종성받침으로 올 때는 응으로 소리납니다. 이것으로 자음 소리내기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음 학습 놀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음 낮자를 익히는 지도 방법은 손, 몸이나 구체물을 이용하여 만들어 형태를 익히도록 합니다. 자음을 쓰는 방법과 원리, 자음 들어간 낱말 찾기는 쉬운 한글 쉽게 배워여 서울시 교육청 책자를 참고하여 지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소리가족 찾기를 하면서 자음 기본자를 익힙니다. 기본자 기역, 미음, 미음, 시옷, 이응에 각각 다른 색을 칠합니다. 기본자 소리가족을 찾아서 5가지의 색을 칠합니다. 자음 14자를 5개의 소리가족으로 분리해 봅니다. 자음 이름 익히기 지도 방법입니다. 자음 이름 카드를 보고 이름의 공통점을 찾아 무리짓기를 합니다. 공통자음 이름은 자음자의 모음, 이로 첫 들자가 되고, 자음자의 그 모음의 자음자 받침이 됩니다. 예의 자음 이름은 기역, 디귿, 시옷의 세 자음입니다. 국어 1학년 1학기 자음 이름 카드를 이용하여 무리짓기를 해봅니다. 자 모음 합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초성은 자음 14자와 쌍자음 5자, 총 19자입니다. 중성 모음은 단모음 10자와 이중 모음 11개, 총 21개입니다. 받침으로 오는 자음으로는 14자와 겹받침 13자, 총 27자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만든 글자 수는 11,172자입니다.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자모 글자 만들어 소리내어 읽는 짝 활동을 해봅시다. 준비물은 국어 1-1 부록 자음 카드 14자, 모음 카드 10자입니다. 한 친구는 자음 카드, 다른 친구는 모음 카드를 준비합니다. 하나, 둘, 셋을 세면서 카드 한 장씩 냅니다. 자음과 모음을 합쳐 만들어진 글자를 크게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주의할 점은 모음 카드의 위치를 바르게 놓고 읽어야 합니다. 놀이를 통해 모음은 자음 오른쪽에 오는 것, 아, 야, 어, 여, 이, 자음 아래 오는 것, 오, 요, 우, 유, 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성 낱말 맞추기 놀이가 있습니다. 모음 활동으로 모음 장인 낱말 카드 또는 그림 카드를 준비하여 초성을 자음 카드로 제시합니다. 맞춘 모둠원에게 낱말 카드를 주고 점수를 매기도록 합니다. 가장 많이 맞춘 학생이 다시 문제를 내도록 합니다. 동화책이나 그림책에서 주제를 정하고 핵심 낱말을 정하여 익히도록 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림과 낱말을 연결지어 낱말 쓰는 연습을 합니다.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익히는데 시각적 음절 상자, 엘콘 임박스가 도움이 됩니다. 자음과 모음 낱자로 이루어진 숨은 낱말 찾기 놀이입니다. 프리젠으로 제시하면 효과적입니다. 1단계는 자음과 모음을 마구 섞어 제시합니다. 2단계는 자음과 모음 순으로 제시합니다. 3단계는 글자를 이루는 자음과 모음 순서로 제시하여 낱말을 맞추도록 합니다. 한글교 구제작입니다. 받침이 없는 낱말 글자 학습용입니다. 책상용 간력을 이용하여 자음 카드 14장과 모음 카드 14장을 만들어 음절 상자 모양으로 제시합니다. 자음과 모음을 교대로 넘기면서 두 글자 낱말을 만들어 봅니다. 자음과 모음을 넘기면서 모자, 화초 등 낱말을 만들어 읽어봅니다. 원목 블록 한글교구 제작 및 활용 방법입니다. 원목의 소리가족별로 색을 다르게 하여 자음과 모음을 씁니다. 블록을 쌓거나 배열하면서 글자 만들기 놀이를 합니다. 기본자, 가획자, 쌍자음으로 구분하여 봅니다. 원목 블록 쌓기와 배열을 하면서 자음과 모음을 합성하여 다양한 글자를 만들어 봅니다. 이것으로 자음 지도의 실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